그런 것이 흔해 빠졌어. 막! 논리가... 아니 저기 뭐야. 음이 선율이 진행이 비약이 심해. 왜 그러냐? 도약이 왜 심해? 우리는 화음음악이 아니야. 우리 음악은 선율음악이잖아. 코드음악이 아니란 말이야. 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야. 막 사부합창부터 악기가 막 받쳐서 막 이렇게 하고 음이 코드를 이루면서 덩어리로 막 진행을 하면 웅장하고 들을 맛이 나죠. 그러니까 걔들은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음이 막 심하게 뛰지를 못해. 왜냐면 악기들도 해야 하고 저기도 해야 하고 혼성사부합창 뭐 뭐 이렇게 해서 딱 나갈 때 어떻게 그렇게 막 뛰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근음은 비슷하게 가고 선율음만 막 흔들리거든. 막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근음 뿌리음은 안 흔들리게 돼서 많이 이렇게 가. 우리 합창 같은 거 배워보면 그렇게 가는데 얘는 선율음악이라 밑에 받쳐주는 게 없잖아. 얘가 어떻게 순전히 얘 혼자서 선율을 만들래니까 막 선율로 오만 짓을 해야지 되지. 그래야 듣기가 좋지. 그러니면 지루해서 어떻게 들어. 서양은 막 뭐 하나이가 보았님. 하나이가 보았님. 단단단단단. 얘는 이 근음은 안 변하잖아. 화음할 때. 도미손 하고 가면 얘는 솔레솔레솔레솔레솔. 얘는 도도래 도미미. 이렇게 조금만 가요 얘는. 이 근음 바닥에서 화음 넣어줄 때 얘 바닥 근음은 어떻게 가? 안 움직여 많이. 선이 안 흔들려. 얘가 출렁거려. 어디 선율선. 그러니까 소프라노나 테너가 흔들리는 거야. 막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좀 화려하게 해주지. 얘는 이거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아무리 테너나 소프라노가 화려해도 우리 선율만큼 화려하지는 못해. 뭔 말인지 알겠죠? 독창을 하더라도 그렇게 화려하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아시죠? 음역대가 있어나서 거기는 좀 엄격하잖아요. 우린 아니야. 우리 혼자. 혼자 뭐야? 자 밑에 베이스부터 하이 소프라노까지는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상자 혼자서. 그 음역대가 무한정이야. 겁나 많이 넓어. 음이 오르락 내리락 미친년 널뜨기로 한다. 이 말이지.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돼. 여기 배우는 거야. 가나하니야. 가나하니야. 시작. 가나하니야. 옳지. 가나하니야. 가나하니야 해놓고 두 방울 쉬어야 되는 거야. 가나하니야. 하나 둘. 가나니야 5,6박을 씌워주는거지 시작 가나니야 가나니야 지금 장선생님 굉장히 이쁘게 가나니야 그 끝을 놓은거 아시죠? 굉장히 지금 이쁘게 놓았어요 가나니야 거기 놓는걸 엄청 이쁘게 놓으셨어요 가나니야 시작 가나니야 옳지 가나니야 근데 그 마지막 놓은 것은 그지같이 놓았어 그렇게 놓으면 안돼 아까 가나니야 첫번째 것은 예쁘게 놓았는데 뒤에 가서 망해버렸어 가나니야 쭉 빼고 말아야돼 알았죠? 다시 할게 시작 가나니야 가나니야 원순년어 시작 원순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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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에 시김이 있잖아 원순년어 시작 원순년어 원순년어 이거까지 음이 음이 가나니야 하나님이야 그렇지 포기라 하는 것은 포기라 하는 것은 포기라 시작 포기라 하는 것은 그렇지 포기라 하는 것은 포기라 허는 것은 포기라 허는 것은 포기라 후기라 하는 것은 어이 허 면 어이 헤 면 어이 워이허며는 워이허며는 잘 타는 곳 잘 타는 곳 잘 타는 곳 잘 타는 곳 그렇지 그렇게 스무더하게 쭉 내려와 잘 타는 곳 잘 타는 곳 잘 타는 곳 북두칠성 님이 북두칠성 북두 그렇지 무려 3도니까 상당히 낙차가 있어 북두 시작 북두 그 다음에 칠성 칠칠 다시 북두 했던 음으로 칠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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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두 칠성 님이 시작! 북두 칠성 님이 굿 굿 제일 근사하게 하고 있어 그니까 북두 칠성 님이 그니까 거기가 거기가 도시 도시 하고 내려오는 데가 우리 음이 슬픈 거 알지? 미라 도시라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 아까 북두 이런 데가 설음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을 누르는 거야 도 도시 이렇게 돼 있잖아 북두 그 다음에 칠성 칠성 칠성은 다시 도로 올라가 칠성 그리고 라로 내려와 칠성 하고 다시 도로 올라간 거야 칠성 시작! 칠성 님이 칠성 님이 도 도라 이렇게 님이 시작! 님이 복마련을 복마련을 그렇지! 그니까 도 미로 올라간 거야 복마련을 복마련을 하셨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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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그게 5도 차이예요 그니까 미랄랄랄랄 이렇게 된거야 허쇼뜬가 시작! 허쇼뜬가 허쇼옷 허쇼뜬가 허쇼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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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쇼뜬가 허쇼옷 허쇼옷 그렇게 해야돼 음감이 있어야지 음감이 저기 우리 국악의 판소리나 이런게 음감이 뛰어나야 돼 그래야 잘하는 것이야 음감이 그냥 엉마야 지금 허쇼옷뜬가 시작! 허쇼옷뜬가 굿 삼신 제왕 님이 삼신 삼 삼 삼신 삼신 아까는 우리가 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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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도란 말이야 삼 얘는 미 로 시작한다 삼신 그리고 거기 신은 또 솔이라고 삼신 삼신 제왕 김미 삼신 제왕 김미 님이는 다시 저기 위로 올라간 거야 삼신 제왕 김미 삼신 삼신 제왕 님이 집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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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야 돼 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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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명 명을 다시 올라가야 돼 명 과 명 명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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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과 명과 수복 수복 그거를 그거를 첨지 허느냐 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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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느냐 허느냐 그렇지 몹쓸 연의 팔자루다 몹쓸 연의 들어야지 몹쓸 연의 팔자루다 몹쓸 연의 몹쓸 연이 같은 음이 아니에요 모트 저기 같은 음이 아니야 한 음 높아 몹쓸 연의 시작 몹쓸 연의 팔자루다 팔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어찌 허여 인연의 신세는 어찌 허여 이 지경이 이 이 지경이 내려줘 이지경이 이지경이 시당 이지경이 웬일이라 환 웬일이라 환 웬일이라 환 웬일이라 환 환 하늘, 하늘, 마리냐 마리냐 미리 하지 말고 마리냐, 마리냐 퍼벅허거리고 퍼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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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운다 이거야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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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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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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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 군 고 그렇지 사도 운다 그러니까 미라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라로 끝나야지. 왜냐하면 계면이니까. 라로 시작해서 라로 끝났잖아. 가난은 라로 시작한 게 아니다. 여기서 가난이야 얘는 도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도로 시작을 해서 아니구나 아느냐. 그렇지. 얘는 도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난이야는 라로 된 거야. 도도도도 도시랄랄랄라 이렇게 됐잖아. 그러고는 설이 운다. 이렇게 돼지. 설이 운다. 이렇게. 설도 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도로 시작해. 도라 도라 미미라. 설이 운다. 억지로 이제 저기 서양 음악에다가 그 개 이름에 맞추자면 도라 도라 미미라. 이렇게 된 거야. 설이 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저 눈 시작할 때가immer같아요. pero precisa 보내는 새 사대사 Ole 911에서 o placgood 교훈으로 시작할 때ени. 다 achter가る waveian 마켓 방 obesity.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